오피스테 보이는 장터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색이 담겨있는데요. 특별한 곳에서 장이 서고 이색 환경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온양온천역 오일장입니다. 자 떠오리가 떠오리가 2천원씩 마지막 마지막 장사꾼들은 장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장애를 안 나가면 쉬지를 않으면 먹고 살 게 없다. 나는 장애를 가야 나는 사는 사람이다.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 물건가 안 비싸요. 이것 때문에 여기로 왔어요. 아 싸다? 물건도 좋은가요? 네. 이 맛에 맞아요. 샀어요 아줌님. 오이안 사요. 양파. 오일장이 정겨운 장터인 동시에 하나의 여행지로 자리를 잡았다죠. 고가철도 아래 장이 펼쳐지고 전철로 시장을 오가는 손님이 많은 아주 독특한 장터. 오늘 함께 할 곳은 온양온천역 오일장입니다. 중남 아산시에 자리한 온양온천역. 끝자리 4일과 9일에는 온양온천역 오일장에 서고요. 5일에 한 번. 역사 주차장은 장터로 변신합니다. 이른 시간에 도착한 사귄들은 물건을 정리하고요. 안부를 먹고 담소도 나누고 있네요. 까지나무 그거 다 정리했는데 우리 아저씨가 밤에 했거든 그거를. 근데 밤에 그거 하고 있는데 술이 와가지고 춥다 그러더라고. 완두콩이 벌써 나왔어. 어. 완두콩이 지금 철이 아닌가요? 철이 아니지. 근데 벌써 나왔어. 간수리 어머니 것만 나왔을까? 그게 빨리 심었으니까. 이렇게 간수를 잘해야 돼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그래갖고 할머니가 빨리 이렇게 가져오셨네. 우리 건 이제 요만해. 많이 얼어 죽었어. 얘가. 각종 신선 채소들로 가득한 장터 모습을 담고 있던 그때. 한 분이 훈수를 둡니다. 밑에서 이러면 확실히 안 드러나잖아잉. 위에서 약간 이래 이래 쫙 비추면 내가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그렇더라고. 얘 이해가 가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다 없는 게 전국에 양파를 이렇게 파는 사람은 내 밖에 없어. 아, 이럴 때 봤는데. 네, 가면 안 살아요. 고객님밖에 없어요? 없어요. 어느 시장에 다 가봐도 이렇게 나와. 아. 그렇게 한번 보시나 봐라.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오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잖아잉. 네. 그럼 뭐 찍거래. 이렇게 진열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해야만이 보기도 좋고. 네. 똑같이 이러면 사람 상품들이 같이 가있고 그래. 그래서 일부러 진열의 노하우를 딱 만드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잘 팔려요? 엄청 잘 팔리죠. 한쪽에서는 또 부주하게 자를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찍어주신다니. 이대님도 고생하시는데 기사님은. 이게 시장 맛이지요. 정말 맛있게 타고 왔어요. 엄마님도 키원도 코코아 타왔어요. 코코아. 코코아. 맛있게 드세요 그냥 갖고 와서 주는 거예요 나도 뭐 주니까 자꾸 주는 거야 아 그럼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이래요? 이런 장사하거든요 밥도 해다가 주고 어쩔 때 그래서 이거 코코아를 갖다 주세요 나 커피 안 먹으니까 아 그럼 어머니 취하면 딱 알고 계시는 거네요? 네 커피를 늘 주면 안 먹으니까 네 코코아 갖다 줬어 요새 나물에 미쳤어요 미쳤어 내가 원추린 이거는 돌나물 코코아 갖다 드린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채소 팔고 하시진 않았다고 물어봐요 네 갈아탔어요 호박죽 장사인데요 호박죽이요? 네 채소 장사로 갈아탔습니다 어 뭐예요? 호박죽 좋아하시는 어머니들이 다 아프시고 해갖고 나이 드셔서 네 다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다가 안 보이시면 마음이 많이 안 드세요? 네 너무 보고 싶고요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언제죠?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다 어머니들이 보면 좋고 그냥 내 어머니 같은 느낌에 자꾸 이 마음에서 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해야죠 네 장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어쨌든 장사를 이어가시는 이유는 네 네 그 어머님들을 만나러 오고 싶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장사도 목적이지만 이렇게 돈 벌면 또 저런 거 사서 과자도 나눠 드리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천사가 여기 계셨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를 대접하기 위해 끓이던 뜨거운 물에 이어서 열심히 끓고 있는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커다란 솥들을 쭉 늘어놓고 끓이고 있는 이곳 선지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어제저녁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 국밥은 그러면 어제저녁부터요? 네 저녁부터 고운 밥이에요 어제저녁부터요 여기 뼈 곱고 네 그러고서는 어제 밤서부터 해 놓은 거예요 밤새 그러면 할 일이 많으시겠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선지도 삶아야지 이 시래기도 다 삶아서 바꿔야지 그래서 밤새 해야 돼요 보니까 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양이? 이거요? 양은 모르고 우리 솥단지는 이거 네 개 가장 해요 저기 일요일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 나는 네 개하고 그냥 여자때는 그냥 세 개만 해요 그래도 금방 나가요 2시 안에 숙제 씨는 선지국을 끓이느라 장이 서는 전날은 인근 여관에서 쪽잠을 자며 솥단지를 지키는데요 정성으로 끓여낸 선지국은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래요 아침에는 여기 저기 우리 장사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시민들도 와서 새벽에도 잡았어요 새벽 공기 마시면서 장사 준비를 서둘렀던 상인들 대부분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고 뒤늦게야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고맙습니다 얘는 왜 전화를 안 봐도 김지 작성 저기 유고 데리고 와 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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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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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야 이리 와 여기 앉자 날로 해야 되는데 오늘 전화에 이리 찍었네 안녕하세요 장날마다 이렇게 하느라고 아주 고생 엄청 해요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 힘이 절로 날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는 기준 몇 시부터 하세요? 식사 준비는 한 8시 내지 8시 반이면 해요. 그래야지 장을 준비를, 장사를 하니까. 장 준비하시랴, 식사 준비하시랴 할 게 거의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건 집에서 해가지고 와요.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딥 해먹기만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 형님은 봐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다음에 뭐 해 오신다고요? 조금이에요. 조금이요? 조금은 볶음 햇살이면 갖고 올 거예요. 다들 기대가 되시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빼내 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장 날마다 다음에는 또 누가 뭐 해 온다. 이제 서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손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맛있어. 살이 너무 많고. 제가 막 굴러왔잖아. 누구 말 맞더러 끝내줘요. 볶아들게요. 끝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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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어머니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바리 자꾸 먹어야 돼요. 아침에 이렇게 식사들 모여서 하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피로도 풀리고 어려운 것도 없이 장사도 잘 되어야죠. 언니 잘 먹었다. 나 장사로 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위치로 해산. 해산. 이웃 할머니의 완두콩도 소개해 주고 아침쌍 준비도 거들던 사교성 좋은 분이죠. 미경 씨를 따라왔는데요. 밥심으로 열심히 장사하네요. 아니 식사하면 보통 어쩌면 이렇게 숨도 돌리고 할 뻔한데. 그런 거 없어요. 손이 먹으면 바로 먹다 말고도 오고 뛰어오고 그러잖아. 아까도 먹다 말고 뛰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발길을 뛰기 시작하는 온양문천역 오일장.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만큼이나 부지런히 준비해서 전철에 몸을 실은 손님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전철만 타면 한 번에 충남 아산까지 올 수 있어서 원양원천역 오일장에는 타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고요. 전철 이용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장토로 이어집니다. 다른 장터에서는 보기 힘든 이색 풍경이죠. 장보러 오신 거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천안에서 왔으니까. 천안에서? 네. 용인에서요. 용인에서요? 오늘 장보러 오신 건가요? 네. 여행 삼아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저. 오늘 뭐뭐 사가실 건지 정해져 있어요? 봄이니까 나물.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방라드시에서 왔어요. 여기 우리 요리할 때 반상 사고 있어. 생선도 있어요. 사과도 있어요. 과일도. 여기 과일. 안피장도 있어. 많이 사고 싶어요. 여기 나왔어요. 아, 오일장에 장보러 오신 거구나. 전철까지 도착하면서 부쩍 늘어난 손님. 장사할 맛 나겠어요? 이웃 상인들과 식사를 했던 미숙 씨도 신이 나서 장사를 합니다. 이건 초동 쪽파라. 하나에 4천원, 3천원, 1만원. 막 들여. 막 들여. 그냥. 조금 더 들여. 막 들여. 아니, 좀 더 들고 서비스 도 들고 막 줘. 그래야 절이시다며. 좀 더 들고 서비스 도 들고. 인심 좋게 막 조를 외치는 미숙 씨. 손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조금 더 묶어야 돼. 재래시장이니까. 농사를 그럼 얼마나 지으신 거예요? 많이 지어요. 몇천 병 지어요. 지금 1,200백짜리 빼내고 있고 또 심어놓고. 그러니까 거의 소매하니까 많이 드리는 거예요. 끈이 안 닿으면 묶어서 드려야 돼. 미숙 씨는 요즘은 일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네요. 일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지원들이신 건가요? 아니요. 한 분은 저희 시모님이고 둘은 서울서 아침 첫 차 타고 동생 도와주러 와요. 서울서 첫 차 타고 와서 해주고 저녁 6시만 가요. 아침에 4시 반이면 첫 차 타고 온대요. 저 지하철. 하시는 품목도 많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아 대단하신데요. 네. 그러니까 다 무보수로 일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막 주는 거예요. 아 직원들은 또 무보수에? 아 그렇지요. 아니 거기도 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는 그냥 무작정 그냥 갖다 먹어야죠. 상대관들은. 감사하시는 게 정말 즐거워 보이대요. 아 예. 행복합니다. 원래 행복해요. 5일마다 한 번씩 나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행복해요. 모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만나고 그래서 좋아요. 그래도 2일이잖아요. 아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하루 와서 놀고 간다고 생각해야죠. 약 300명 정도의 상인이 모이는 원양원천역 5일장. 고가철도 하부의 교각을 따라 장이 길게 늘어서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살 것들이 눈에 띄는 거는 물론이고 유쾌한 사람도 많이 포착됩니다. 자 어서 와요. 빨리 와요. 상추가 2천 원. 자 아삭이 상추가 2천 원. 2천 원. 2천 원씩. 저희가 아주 맛있어요. 무시 쌈에다 무쳐먹어요? 무쳐드셔도 되고 쌈 다 드셔도 되고 산에서 우리 저희 밑에서 약간 재배식으로 키우는데 밭에서 키우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드셔보시면 향이 찐해 어머니. 3천 원. 향은 좀 찐해요 어머니. 향이 찐해하시면 안 될까요? 네. 거의 한 30년 돼가요. 30년이요? 네. 저희 친정엄마가 30대 이제 폴로 되셨어. 친정엄마 어떤 분이신데요? 여기 저 이분이 우리 친정엄마거든요. 30대 이제 좀 남편을 좀 일찍 여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자식을 키우고 열심히 살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장사를 시작하신 거야. 나도 여자니까 좀 가엾잖아. 그래서 제가 한 30년째 이제 친정엄마 모시고 농사도 짓고 같이 살고 오일장도 같이 다니고. 두 분이 같이 장사를 하시면 품목을 같은 걸로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신가요? 대천 써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전에 이제 배도 이렇게 하고. 원래는 김장 사죠. 이렇게 하고 김도 장사하고 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총목적으로 하게 된 거고. 좀 농사진 거 갖고 나와서 팔고. 그렇게 해서 좀 먹고 살기도 하고. 한은 얼마예요? 3천 원이요. 삼추가 얼마예요? 2천 원. 이것도 아삭이 상추라 맛있어요. 좀 더 넣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는 뭐 벼룩장에서 파는 건가 가락동에서 파는 건가는 몰라도. 그래. 땡큐. 자 아삭이 상추 아삭이 상추 마지막 머리가 2천 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채소를 내놓기가 무섭게 팔리네요. 저요? 응. 저희 거는 거의 재배하긴 하는데 거의 야생식으로 산 밑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골들이 많아요. 두릅도 이제 산두릅이라고 해서 그냥 아침에 하면 다 나가요. 거의. 끝나요. 일찍 끝나요.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좋군요. 아니 얼굴이 미녀잖아. 미녀. 아하. 미녀 이렇게 넘어서 장사도 잘 돼요. 미녀 경희씨 덕에 장터가 화기애애합니다. 물건 좋지 재치지 손님들이 쉴 새 없이 찾는데요. 휴집 보내려고 있으면 할아버지 있으면. 어르신을요? 아휴 보내야지 내가 언제까지 부양하고 살어.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앵겨봐 악수갖고 대갑이 정리가 오라. 아니 가끔씩 지나치다고 생각도 안 좋으세요. 이렇게 시집 보낸다고 그러면. 허허 우리 할머니. 나를 시집 보낸다고? 응. 내가 시집가가?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고 가정을 이쁘게 꾸려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건데 그렇게 못 살아왔잖아요. 이제 당신이 부양을 해야 될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내가 치유를 해주고 싶었어요. 내 청춘 내 순종을 내 사랑을 가지고 얄밉게 떠올라니만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랑이라는 얘기는 잘 하시네요.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사랑은 대풀 무슨 사랑이야. 대풀이라니. 허허차. 할머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랑합니다. 사랑 넘치는 모녀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한다는 떡집을 찾아가 봅니다. 80년대 처음으로 했는데 떡집을 이렇게 길에 나온 거는 한 20년 좀 넘었나요. 완전히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편했어요. 마음은 편했어요. 내가 가게를 얻어서 하다가 가게세는 비싸고 장사는 안 되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쨌든 나하고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부부는 전날부터 떡을 빚고 재료 준비를 하는데요. 정성스럽게 만드는 데다가 네,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2천 원이라는 가격으로 팔자는 누가 정하신 거였어요? 원래 2천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래서 20년 좀 전에 이걸 나올 때 2천 원을 그때는 다 2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다 올렸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안 올린 거예요. 그냥 얼마 안 할 거니까 그냥 올리지 말자. 나중에 먹고, 먹고. 우리 손님들이 그러니까 진짜 잘 먹는다고 맛있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그 소리라도 들으려고. 그냥 맛있고 입에 맞고 어쨌든 입에 맞는 음식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장날이 5일장이라 이 사장님들이 장날만 오십시오. 떡을 미리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요. 즉석에서 바로 찌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떡을 또 바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장에서 이렇게 직접 만드시니까 그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고 더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맛을 내는 건 어차피 음식이기 때문에 간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해도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은 맛이 없어요. 장사하랴 떡 만들랴 손놀림이 바쁜데요. 장사가 잘 돼서 즐거워 보이는 부부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장려로 인해서 투석을 받으니까 투석을 일주일에 세 번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석 받는 사람도 좀 힘든데 그래도 잘 견뎌요. 어머님 아버님 보시기에 그러면 좀 많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입소문이 나서 늘 바쁜 떡 장사. 투석과 장사를 병행하는 게 힘들지만 남편은 투석 날도 치료가 끝나면 장터로 와서 철수를 돕는데요. 다른 분들보다 좀 일찍 그래도 장사 끝마치시니까 조금 기분도 다르실 것 같아요. 하루도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빨리 끝나면 편하고 좋으시고 마음이 일단은 여유롭고 그러면 이렇게 장사 좀 일찍 끝내시면 뭐하세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지금 나가실 수도 없잖아요. 네,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4시까지 시작합니다. 광장의 비둘기들이 모이를 먹고 어승도슨 모여 식사를 즐기는 상인들의 모습도 보이는 점심시간. 아침 일찍부터 장사하던 선직국 집은 점심때는 대기가 있을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데이트를 나온 노부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합니다. 온양원촌장에 데이트 나오면 재미있으신다 봐요, 아버지. 재미가 아니고 그냥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미있다고 해. 재미있지요. 뭐 이렇게 시골 이게 정말 여기 오면은 다 볼 수 있고 사람 살아가는 그 냄새가 나잖아. 오일장은. 그러고 이렇게 선직국도 먹고 간도 싱겁고 우리 입엔 딱 맞아요. 서민적이고 좋아요. 보통 한 7,000원, 8,000원 줘야 먹는데 사촌 누님은 아주 적당해요, 우리. 온천에 왔다가 장터에 들른 가족도 있네요. 뜨끈한 목욕 후에는 뜨끈한 국밥이죠. 맛있으신가요? 맛있어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인데 신혼부부고요. 신혼부부요. 세종에 사는데 오늘 놀러와서 온천 목욕탕 갔다가 장모님이랑 같이 시장 구경하러 왔어요. 아까 장모님은 드시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처음 와보신 거겠네요? 저는 처음이에요. 오, 드셔보시고 어땠어요? 뭐 먹으니까 세종에는 이런 시장 같은 게 잘 없는데 여기 잘 돼 있어서 음식도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오늘 느끼셨나요? 네, 잘 느끼고 구경할 것들도 많고 엄청 좋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내분께서는 예전에 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근처에 살아가지고 자주 와서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와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자주 오겠습니다, 온양에. 아산은 예부터 온천이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온천여고 왔다가 장토 구경을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온양 온천은 왕의 온천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물 좋은 곳이었고요. 지금도 수많은 온천탕이 있거든요. 온천역도 할 수 있고 전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아산. 이제는 오일장터도 여행지 중 하나가 됐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바빠진다는 한 분이 있습니다. 커다란 봉지를 들고서 장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남분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깨끗한 오일장을 위해 먹길 합니다. 아침부터 보니까 잔 이곳저곳 쓰기 좋으시던데요. 네. 오늘은 혹시 그냥 장사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청소요. 아, 그럼 온천청소를 하세요? 네네. 여기가 온다는 데가 5년 차예요. 제가 사고를 좀 크게 다쳐가지고. 제2인승이라 사기 때문에 말이 좀 언어가 조금 되게 해요. 근데 일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순들이 정말 많아서 힘들기도 하겠어요.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하죠. 그냥 내가 지워준 길이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여기가 일. 내가 청소를 하지만 청소를 한인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지저분하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집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요. 딴 손님이 왔을 때 거기 갔더니 좀 깨끗하더라. 어디 가서도 소문도 날고. 화장실 청소와 비품 정리도 남분시에 먹. 고단할 법도 하지만 감사 인사로 힘을 얻는데요. 저 어르신들 갖고서는 주변에 쓰레기 쓰레기가 얼마 정리하고 좋고 정리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 장에서 제일 늦게 들어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남분시 덕분에 원양원천 5일장은 깨끗하게 손님을 맞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흥겨운 음악 소리는 오, 여기서 흐느라 오는 거였네요. 번쩍번쩍 튀는 의상을 입은 엿장수 어르신. 음악으로 흥을 돋아주고 지식엿을 팍팍 나눠주는 덕분에 장터 분위기가 더 정겹습니다. 아버님 여기 장에서 엿장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지가요. 올해 시작할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부터 직업이 엿장수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회사 뭐 가두고 있다가 북상 망해가지고 이거를 결심을 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세상 사는 거는 어렵고 용기를 내서 하는 거죠. 용기 안 내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충도 추시고요. 네. 마이브사꾸노래도 부르시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좋아하셨을까요? 예, 예, 예. 아니 옛날에 텔레비 나오고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텔레비에서 어떻게 발굴을 못했나 봐요. 음, 끼를 제대로 보여주시겠대요. 광장에서 장구를 치는 분과 급결성한 합동 공연팀. 신나는 음악에 옆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분들도 엉덩이를 들썩입니다. 어머님, 흥이 정말 좋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나도 몰라요. 아니, 그냥 충사회가 저절로 나오세요? 네, 음악이 나오면 나오죠. 뭐 흥이 나오면 나도 이제 기분 좋죠. 아버님 혼자 공연하실 때랑 이렇게 여짱수 아버님이랑 같이 공연하실 때랑 좀 어떤 느낌이 다를까요? 재미가 조금 달리죠. 옆에서 좀 어깨쯤이라도 초점가하고 여기 막 뺑 둘러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기분 좋고 그분들이 땡전 앞이 없어도 앉아서 자리에서 앉아서 구경하시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저는. 흥겨운 깜짝 공연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장터. 친절한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한 상인에게 눈길이 가는데요. 샀어요, 아줌니? 오이 안 사요? 양파. 하나만 드릴게요. 한 개 돈 드릴게요. 이거 상품이에요. 한국분 아니시죠? 네, 필리핀 사람이에요. 아, 필리핀에서 오실 때? 네. 한국말 엄청 잘 하시는데요? 아니요, 아직 한국말 못해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2002년이에요, 20년 넘어. 처음에는 21살 아가씨일 때 여기서도 왔어요. 그때는 뭐 하셨는데요? 회사. 그런데 손님들이 깜짝깜짝 안 놀라세요? 처음에는 놀랐어요. 왜 젊은 사람 왜 여기 있냐고 근데 신랑가 운전 못해요. 내가 운전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신랑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랑 같이 참사했어요. 골고루는 너무 비싸요. 아, 우리만 잘하는 데 있어. 양파와 천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따덕. 천 원씩 더 드릴게요. 네? 천 원씩 더 드릴게요. 어느 나라 부르지 아쉬웠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원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은 산 거예요. 어디 남 물리는 데가 말이 안 통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좋지. 열심히 사니까. 감사하셔서 바쁜 거 말고 댁에서는 뭐 때문에 바쁘세요? 과수원에서 일해놓은 거예요. 과수원 때문에 바쁘세요? 네. 아산의 한 마을. 과수원을 찾아가 필림핀 댁 로이라 씨를 만났습니다.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바빠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꽃을 하는 거예요. 꽃이요? 네. 복숭아 꽃이에요. 꽃을 나누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씩 댕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르는 거 두 개만 댕겼어요. 이런 거는 하나. 일하면서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복숭아 만나요. 다른 도밭에 이러는 거 싫어요. 근데 복숭아 만져주는 거 좋아해요. 아, 다른 농사 싫고요? 네. 왜요? 왜 복숭아 농사가 좋아요? 저는 몰라요. 복숭아가 좋아해요. 이런 거 필리핀 없어요. 로이다 씨 부부는 복숭아뿐이 아니라 배농사도 짓고 농사지은 과일을 장애는 해다 판대요. 그러면 여기서 딴 복숭아를 장애에 언제쯤 가지고 가시게 되는데요? 7월달이. 7월달? 네. 맛있는 복숭아가 나오나요, 그땐? 네,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다른 분들이, 손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말했어요. 네. 여기는 어디죠? 어, 아침에 만났던 사교성 좋은 채소장사 미경 씨가 일하고 있네요. 미경 씨는 로이다 씨와는 이웃에 살고요. 역시나 농사 짓고 장사하면서 바쁘게 생활을 한다네요. 이제 고추, 가지, 그리고 호박, 단호박. 참외도 신고, 수박 신고. 그걸 이제 밭을 지금 저렇게 다 해놨어요. 지금 뽑으시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열무, 요때가 최고 맛있어요. 이거 금방 담궈서 물김치식으로 약간 짜박하게. 그렇게 하면 최고 맛있어요, 이거. 연하고 그런지? 네, 엄청 연하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산물 하시면 힘들 법도 하지 않나요? 힘들죠. 모든 게, 뭐든지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어요. 또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만큼 또 쌓여 좀. 또 아시는 분들은 그럼요, 이거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막 저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힘도 덜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아산에서 키운 각종 농작물이 장토로 나와 풍요로움이 가득한 온양원촌 오일장. 아침에 식사하던 상인들로 붐볐던 회동 장소는 손님들로 붐비는 중인데요. 여기는 각종 곡물은 물론 반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물은 뭐라고 불러요? 강지라고도 하고 여름 동치미라고도 하고 그래요. 강지요? 강지. 강아지가 아니라 강지? 예, 예. 강지. 색깔이 노래요. 이거 왜 그래요? 그건 치자래요. 열매 치자를 넣고 해요. 고추씨하고 치자를 넣고 했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서 바깥에 나와서 팔아도 색깔이 변질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해도 없고 물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찬 장사를 했는데 옛날에 깻잎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장아찌고. 그런데 제가 했던 딴 거 사 먹고 보면 그 맛이 안 난대요. 그렇다고 다시 반찬 장사를 해라 그랬는데 아휴, 지금 이제 안 해요. 다양한 품목을 판매 중인 지금도 장사는 꽤 잘 되지만 아직도 손낫을 찾는 단골도 많대요. 많이 파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잘 알지, 내가. 아, 예. 유튜브 맨날 다 아저씨. 여기 안 계셔가지고 집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가서. 아, 그러시겠어요? 맨날 같이 샀지. 여기 맛있는 게 없어, 정원장. 차장사 구하고 있을 수 있는 사연이 있을까요? 아니요.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밥 세 끼 먹기도 힘들었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장으로 뛰어들었지. 그래서 이거 지고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반찬 장사를 하면 돈이 남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반찬 장사를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소홀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작은 아이가 엄마 힘들고 그랬더니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자꾸 반찬 장사를 하지 말라고. 저한테 소홀하니까. 졸업실 때도 못 가지, 소풍 갈 때도 못 가지. 그랬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갖고 해다 보니까 지금 후회가 돼요, 그게. 그렇게 못 해준 게. 애들한테 못 해준 게. 그런데 이미 때는 늦은 거지, 뭐. 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는 하늘날 하나 보냈지.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안 나오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나와 보니까 나오면 하루에 빨리 가요. 집에 가면 피곤해서 그냥 자게 되니까. 명예 씨 옆에는 여러 곡물이 손님을 기다리는데요. 빈 의자가 덩그러니 있네요. 저 빈 옆에 저 의자는 누구 의자예요? 네, 우리 신랑이요. 남편분이요? 네, 네. 오늘 나오셨어요? 나왔는데요, 저기. 여기 일을 보다 보니까 맨날 돌아다니기만 해요. 소방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갔다 갔다 왔어. 밥버지 끊는, 밥버지 끊는 데 여기나. 딸금 하나 조이고 가서 좀. 연대편 놀다 왔으니까. 여기, 여기 아저씨끼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네. 이제서야 자리의 주인을 찾았군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배달 갔다 왔어, 배달. 배달이요? 어디 놀러 가신 건 아니죠? 배달. 놀러 갔다 갔다 그래. 그 동안 시키지 말라고. 이제 나이도 있고, 전 쪽쪽씩 그냥 재미로 해.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번 사랑 구경도 하고. 아니, 아버님만 사랑 구경이시지. 어머니는 장사신이라고 바쁘잖아요. 안 싶어도 사랑 구경하려고 하는 거지. 남편 철수 씨는 아내 눈치를 보며 장사에 합류. 싸우면 싸움 말리러 가지. 뭐 자리 갖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거 정리해러 가지. 그 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고소한 냄새로 손님을 부르는 곳이 있어서 다음 행선지는 강정집으로 정했습니다. 각종 재료의 조청으로 직접 강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이고, 군침이 절로 돕니다. 강정집이 절로 돕니다. 강정집이랑 과자를 장에서 파셔야겠다는 결정을 왜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아, 처음에는 과자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과자를 떼다 보니까 이런 거를 왜 기계로 이렇게 해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도 이거는 만들지는 않은데 기계로 만드는 것보다 내가 손수하는 게 낫겠다. 그 수작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수재로 작업을 하시는 것만 파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래요. 저 위에 과자는 떼다 파는 거고, 저희도 손님들한테도 떼다 파는 건 파는다고 얘기를 하고. 아, 솔직하게? 네. 제가 만드는 건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소진될 때마다 바로바로 만들어낸 강정으로 승부하는 사장님. 과거 한식을 배우면서 강정을 접하게 됐고요. 장터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게 됐대요. 여기 표시된 눈금 같은 건 뭐예요? 그 눈금은 한 입에 들어가서 먹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야지 들어가는 재미도 있잖아요. 이게 커서 잘라 먹거나 그러면 두 번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특히 이게 들깨인데 들깨 강정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먹고. 이 기준은 아버님이 잡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먹어보고 처음에는 크게 잘랐었는데 크니까 두 번씩 깨물어 먹기는 좀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아, 이 정도면 먹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맞춘 거예요. 잘어진 듯 딱 한 입 크기네요. 여름에는 못해요, 이거 한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왜 못해요? 이게 조총이다 보니까 너무 늘어져요. 지금도 다른 사람은 선풍기도 안 켜잖아요. 이걸 시키려고 지금 혼자만 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하세요? 여름에는, 한 여름에는 쉬어요. 아, 쉬신다고요? 네, 아예 쉬어요. 이걸 못 만드니까. 저희 이게 다 고객분들이 이게 90% 이상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름 7, 8월에 휴가신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여름에 오기 전에 꼭 한 번 맛보러 가세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손님들의 발걸음은 다시 전철역으로 향합니다. 전철을 기다리는 분들의 가방과 두 손이 꽤 묵직해진 것 같죠? 마늘 쫑장아찌하고 또 오가피아 나물, 옷순, 옷순 좀 사고, 머이 사고, 더덕, 더덕, 더덕. 장을 꽤 많이 보셨는데? 많이, 고로고, 그리고 주릅, 주릅 조금 사고. 오늘은 일부러 오일장 때문에 여기까지? 네, 일부러 목욕하러 왔다 가는 길에 장 좀 봐가지고 간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사람이 많아요. 몇 시 차인가 올라와서 타고 가야지. 가서 반찬 해줘야지, 아들내미 반찬. 가끔 장보러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골 장이니까, 바람도 세고 시골 장이니까. 옛날 생각나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은? 밥 좀 먹고. 아, 저기서 저기, 온천에도 발 담그고요. 아, 그렇습니다. 무릎 팍 안 아플 때까지. 맞아. 돌아다니지 못한 데. 무릎 팍 안 아프면 계속 볼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무릎 팍 안 아프면. 무릎 팍 안 아프면을. 어머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잘 먹으셨구나. 오늘 일과는 다 잘 마무리하셨어요? 네.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좀 안 해주세요. 네. 5일장은 또다시 단장하고 손님을 맡겠지요. 5일장은 또다시 단장하고 손님을 맡겠지요. 기쁜 미소로 반기는 상인, 설레는 미소로 찾는 손님, 모두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 장터는 오래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